5. 노화를 막아주는 5가지 식품 날씨가 쌀쌀하고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주름이 느는 것 같아요. 가을 모기의 밤잠을 설치니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는 듯 하고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화를 막아주는 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아몬드. 캘리포니아 아몬드협회에 따르면 한 줌의 아몬드에는 홍차 한 잔과 거의 동등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 줌은 약 23개 24개 정도입니다. 7. 연어. 연어에는 심장과 심경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는 피부와 모발 건강에 좋습니다. 8. 녹차. 항산화재가 풍부한 녹차를 마시면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플라보노를 섭취할 수 있어요. 효과를 보려면 하루 5장 이상 마셔야 합니다. 8. 암울 양배추. 양배추에는 항산화재가 풍부하고 꾸준히 먹으면 암을 예방해주며 위를 건강하게 해줘요. 9.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항산화재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 방지 및 치매 예방에 좋고 항암작용도 있어요. 2. 트럼프가 풍부하는 강화소 hyperlopers 어차피 2. 트럼프가 풍부하고 2. 트럼프가 풍부하니까 2. 트럼프가 풍부한 교수의 일종인으로 5. 트럼프가 풍부하고 6. 트럼프가 풍부한 뉴욕 5. 트럼프가 풍부한obra가 5. 트럼프가 풍부한 새 2. 트럼프가 풍부한